오늘 함께 봉독할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안해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개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한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세상을 향해 보내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성교적 교회의 미셔널 철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세상적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 실행되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사탄이며 또한 마귀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사탄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갈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싸움의 대상 즉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적대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이들 불순종의 아들들을 하늘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사마귀 즉 사탄, 마귀, 귀신을 일컫는 명칭으로서 이들은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즉 불신자들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장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존재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인류가 악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악마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대적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상대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망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싸움의 성격, 즉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현실감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유혹하여 다툼과 분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저질리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인생과 믿음을 도덕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비난, 비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믿지 못하거나 원망과 의심하며 분쟁을 일삼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의 복을 가로막아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 물질과 행복에 빠져들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방해하고 분열시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영적 싸움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싸움의 본질, 즉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개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이를 능히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로마 군사가 전쟁에 앞서서 중무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어와 공격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악한 날 즉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시대나 종말의 환란의 시간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14절부터 17절에는 여섯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발에는 보금의 신,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글은 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허리에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오늘 읽은 본문 밑에 있는 각주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참, 즉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진실되고 성실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의 흉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호심경이라고 말하는데 가슴에 붙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가리는 흉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을 무기로 삼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보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성 요즘으로 말하면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야만이 평안이 찾아오며 분쟁과 분열을 일삼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와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큰 방패가 있어야 끊임없이 달라드는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방패를 위레오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작은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말씀, 기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피파, 의심, 절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원의 확신을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머리에 쓰는 투구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경고케 하고 안정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 즉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면 나의 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미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알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금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여섯 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기도와 강구를 추가하고 있는데 싸움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모든, 항상, 성령 안에서 라는 단어들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주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고 기도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영적 싸움은 기도 가운데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힘과 의지를 불러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합심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 기도자로 세우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에베소 교인들과 떨어져 있는 처지에 있었지만 함께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영적 시도자로서 목숨을 내놓고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칼빈의 설교집 서문에는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켈빈주의학자 정성구 박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설교가 설교다워져야 하고 그것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는 설교자들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될 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열정적이고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쓰게 되고 신앙의 상처도 치유되고 삶 속에서 모든 갈등도 고난도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자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사역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은 죄인의 몸에서 구원케 하며 고난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모두 믿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원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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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